배짱이님은 아카펠르 유튜버여서 근무할거라고? 음... 자신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 하겠습니다! 원핸드 클래핑! 아! 오! 에코가 바로 들리네요 오 개미 대대! 오 내 구독자! 오 내 구독자 어디가! 저는 한 20분 안에 깨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11분 오케이 Naaaaa Na! 오케이 다시 다시 Oh 아 제 목소리 좋놨기때문에 오케이 완벽하죠 여러분들이네요 아아 philanthropy 저야 금방 갑니다 괜찮아 저는 이미 으아아ㅏ아아ㅏ아아아아ㅏ rout 러셔 아 보라색 너무 좋아 안녕 안녕 시금시 밥이지 밥이지 이런건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 아카펠라 전문 유튜버 WB배짱입니다 이런건 저한테는 밥이죠 귤이죠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안좋은데 아 좋아 이정돈 밥이지 한 번에 점프 그렇지 아 쉬워요 너무 좋아 하드코어 한게 매력인데 일부러 높게 잡고 아 높게 잡고 오케이 오케이 높게 잡고 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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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체 하드코 자체 하드코 오케이 문제없습니다 아 이건 솔직히 좀 음주 좀 하고 할게요 이건 솔직히 좀 정확한 음을 찝어야 되기 때문에 으아하하 이거 내 음에 따라서 저 음이 다 바뀌네 저 음을 얼만큼 설정하냐에 따라서 저 음도 다 바뀌네요 신기하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제가 어떤 음을 설정을 했냐에 따라서 저 게임에 설정된 음도 다 바뀌네요. 신기하다. 아 그러네. 갓게임이네. 이정도로 센서티브한 게임이었어? 그쵸. 11시 11분 했으니까 17분이니까 6분 됐네요. 귀여워 귀여워. 역시 아카펠라 전문 유튜버 퍼블비 배짱이. 어우 아름다워. 너무 아름다워. 갓게임이죠. 또 아카펠라 부활이군요. 어어어... 너무 높은거냐? 크... 아 내가 저음을 했으니까 한방에 고임은 실한가요? 그럼요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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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... 어어어어어... 알 어? 너무 잘해.. 이번에 배짱이래 해 볼게요 배에에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너무 flavour 뭐야.. 에에에에에에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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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으어어어어 어어 어어어어어어 감사합니다. 어어, 너무 신성해. 너무 신성해. 아어어어아 residency 게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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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소리 양이 좀 다르게 들려요 아 네 맞아요 저도 좀 다르게 들리고 있어요 밥이지 너무 낮겠나봐 저 매력무원 14분이 지나고 아니에요 17분부터 했으니까 아니 12분부터 했으니까 9분 지났네 9분 와워워워 아 이렇게 낮은 거 처음 들어봐 쟤 왜 이렇게 낮은 음네요 쟤 이렇게 낮은 음네요 쟤 이렇게 낮은 음네는 걸 처음 들어봐 바ço 너무 낮은 내는 거 아니야 저거 바이 와 와 와 와 아 아니 제일 낼수 있는 날라길래 날라길래어준소리를 냈는데 이이이오 내모소리는 낫긴 낫군요 낫긴 났나보다 개이름은 몰라요 와아 저기요 아니 님아 음을 말해줘야지 왜 음을 말 안해 음을 말해줘 야 아니 음을 말해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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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씨 음을 말 안해 왜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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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하하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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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 와아 휩 와아 이렇게 깬 사람은 나밖에 없을거야 오케이 성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핸드클래핑이었습니다 아이고 많은 분들 보고 계셨네 세상에나 아이고 이거는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아 좋아 저만 못하는 회사도 30분만 깼어요 제가 11분부터 했으니까 대충 10분부터 했으니까 24분 한 14분? 14분 오케이 너무 낮아서 할말을 잃었습니다